21. 지게차의 화물 운반 방법 중 틀린 것은 1. 운반준마스트를 뒤로 4도가량 경사시킨다. 2. 경사지 화물 운반 시 내리막시는 후진으로, 오르막시는 전진으로 운행한다. 3. 운전 중 포크를 지면에서 20에서 30cm 정도 유지한다. 4. 화물 적재 운반 시는 항상 후진으로 운행한다. 정답은 4. 화물 적재 운반 시는 항상 후진으로 운행한다. 22. 기중기의 사용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철도 교량 설치 작업 2. 경지 정리 작업 3. 파일 항타 작업 4. 차량의 화물 적재 및 적화 작업 정답은 2. 경지 정리 작업 23. 모터 스크레이퍼의 작업 장치 레버가 아닌 것은 1. 에이프런 2. 리타더 3. 이장터 4. 볼 정답은 2. 리타더 24. 변속 중 기어가 이중으로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1. 셀렉터 2. 로크핀 3. 인터럭 볼 25.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브레이크 오일 회로의 공기 혼입 2. 타이어의 좌우 공기압이 틀릴 때 3. 드럼슈에 그리스나 오일이 붙었을 때 4. 드럼의 변형 정답은 1. 브레이크 오일 회로의 공기 혼입 26. 기계식 변속기가 부착된 건설 기계에서 작업장 이동을 위한 주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한다 2.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고 변속 네버를 사단에 넣는다 3. 클러치 페달을 밟고 변속 네버를 1단에 넣는다 4.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천천히 떼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정답은 2.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고 변속 네버를 사단에 넣는다 27.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설 기계에 해당되는 것은 1. 최고 속도가 시간당 40km인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2. 자체 중량이 30톤인 덤프트럭 3. 최고 속도가 시간당 30km인 콘크리트 살포기 4. 축중이 9톤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정답은 3. 최고 속도가 시간당 30km인 콘크리트 살포기 28.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행자부 장관 2. 관할검사 소장 3. 시도지사 4. 노동부 장관 정답은 3. 시도지사 29. 정차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차체의 전담부를 도로 중앙을 향하도록 비스듬히 정차한다 2.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정차한다 3. 일방통행로에서 좌측단에 정차한다 4.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도로의 우측단에 정차한다 정답은 4.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도로의 우측단에 정차한다 30.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의 너비 및 길이를 각각 몇 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거풀 된 표지를 달아야 하는가 정답은 2. 너비 30, 길이 50 31.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로 규정되고 있는 연령은 정답은 1. 13세 미만 32.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황색신호시 반대방향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서행한다 2. 황색신호시에만 좌회전할 수 있다 3. 녹색신호시 반대방향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다 4. 녹색신호시에는 언제나 좌회전할 수 있다 정답은 3. 녹색신호시 반대방향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다 33. 차마가 주차장 등에서 나올 때 보도를 통과하는 경우 가장 올바른 통행방법은 1.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통과한다 2. 경음기를 사용하면서 통과한다 3. 서행하면서 진행한다 4.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빨리 통과한다 정답은 1.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통과한다 34. 건설기계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1. 창유리의 교환 2. 배터리 전구의 교환 3. 오일의 보충 4. 유압장치의 호수 교환 정답은 4. 유압장치의 호수 교환 35. 펌프의 토출측에 위치하여 회로 전체의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무브와 밸브 3. 카운터 밸런스 밸브 4. 감압 밸브 정답은 1. 릴리프 밸브 36. 유압 펌프에서 토출이 가능한 것은 1. 펌프 회전 방향이 반대다 2. 흡입 쪽 스트레이너가 막혔다 3. 작동류의 점도가 낮다 4. 탱크의 유면이 낮다 정답은 3. 작동류의 점도가 낮다 37. 유압류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1. 필요한 요소 사이를 밀봉한다 2. 동력을 전달한다 3. 움직이는 기계 요소를 마모시킨다 4. 열을 흡수한다 정답은 3. 움직이는 기계 요소를 마모시킨다 38. 유압 펌프에서 토출량은 1. 펌프가 어느 최적당 용기에 가하는 최적 2. 펌프가 단일 시간당 토출하는 액체의 최적 3. 펌프가 어느 최적당 토출하는 액체의 최적 4. 펌프가 최대 시간 내에 토출하는 액체의 최대 최적 정답은 2. 펌프가 단일 시간당 토출하는 액체의 최적 39. 일반적인 오일 탱크 내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압력 조절기 2. 스트레이너 3. 드레인 플러그 4. 베플 정답은 1. 압력 조절기 40. 유압 모터의 가장 큰 특징은 1. 간접적으로 회전력을 얻는다 2. 유량 조정이 용이하다 3. 무단변속이 용이하다 4. 기름에 누출이 많다 정답은 3. 무단변속이 용이하다 4. Mit 4. 유량 조절기